안녕하세요 오늘은 hurts my soul 32카운트 투월 intermediate rolling a 카운트 레벨이구요 태그 한번 브릿지 한번 리스타트는 없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왼쪽 2분에 일턴 하면서 오른발 back with sweep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 4분에 일턴 포드 스텝 포드 스텝 왼쪽 4분에 일턴 포드 스텝 with sweep 위브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슬라이드 오른발 포드 스텝 with sweep 재직박스 크로스 왼쪽 4분에 일턴 오른발 back 왼쪽 4분에 일턴 왼발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and up 섹션 2 왼쪽 2분에 일턴 하면서 오른발 back 할 때 왼발 킥 하면서 스윙 왼쪽 4분에 일턴 사이드 왼쪽 4분에 일턴 포드 스텝 왼쪽 4분에 일턴 포드 스텝 오른발 스텝 위드 킥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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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back 사이드 락 리커버 왼발 back 사이드 락 리커버 back with hoop 포드 스텝 왼쪽 2분에 일 오른발 back 카운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up 섹션 3 왼쪽 2분에 일턴 왼발 포드 스텝 위드 스윙 하프 다이아몬드 크로스 사이드 오른쪽 8분에 일턴 오른발 back back 오른쪽 8분에 일턴 6시 방향 사이드 오른쪽 8분에 일턴 왼발 포드 스텝 포드 스텝 오른쪽 8분에 일턴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슬라이딩 오른발 사이드 슬라이딩 왼쪽 4분에 일턴 니 밴드 오른쪽 2분에 일턴 하면서 오른발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에 일턴 왼발 back 카운트 1, 2, 3, 4, 5, 6, 7, 8, up 섹션 4 오른발 오른쪽으로 위븐 일턴 하면서 포드 스텝 위드 스윙 위브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밸런세 사이드 백락 리커버 사이드 백락 리커버 오른발 포드 스텝 위드 히치 백 백 왼쪽 2분에 일턴 왼발 포드 스텝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에 일 히버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에 일턴 카운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up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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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하고 브릿지가 2 카운트 있어요. 2월 1 2 & 3 & 4 5 & 6 7 8 & 1 2 & 3 4 & 5 & 6 & 7 8 7 카운트 1 브릿지 1 2 18번째 카운트 2 & 3 & 4 & 5 6 7 8 1 2 & 2 & 3 & 4 & 5 6 & 7 8 태그 스텝 태그 스텝 2 카운트 2분의 1 턴트 턴트 오른발 백 위드 스윗 백 위드 스윗 카운트 1 2 4 4 4 4 4 4 5 5 5 8&R 1, 2&R 3, 4&R 5&R 6&R 7, 8&R 1, 2&R 3&R 4&R 5, 6&R 7, 8&R 1, 2&R 3&R 4&R 5, 6&R 7, 8&R 태그 2분의 리턴하면서 1, 2 다섯 번째 월 1, 2&R 3&R 4 이어서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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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